안녕하세요. 제가 요즘 유튜브를 해가지고 우리 대문인협회 시인님들 시를 다섯 편을 올렸더니 너무 호우이 좋더라고요. 김정은 시인님 거를 올렸더니 보수 정리항에서 보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기저기서 시인회에서 많이 보셨다고 하셨어요.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우리 김정은 시인님 첫사람을 이 시 속에 숨겨놓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를 의미했습니다.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. 홍시 김정은 노을로 타는 그류 안으로 안으로 와 누가 한정 보보로 저렇게 가을 하늘에 걸어 두었나 이런 봄 시샛바람 지나도 한여름 비바람 몰아쳐도 은혜 가슴에 불길 잔재우지 못한 마음 한정 누가 저 뜨거운 상징을 하늘로 높이 걸어 구원하니 감사합니다. 또한 박수 한 번 쳐주세요.